안녕하세요. 섹스판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슬픈 계절에서 만나요 라는 곡을 어떻게 멋있게 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이 강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이 바로 밑에 있어요. 구독하기 버튼과 옆에 종버튼까지 꾹 눌러 놓으시면 다음에 계속 이러한 강의들을 올라왔을 때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 악보를 보고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서 첫번째 끝까지 제가 곡 시연을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픈 계절에서 만나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자 이 노래는요. 이 노래는 지금 이 악본은 어디에 있냐면 저희 섹스판학교 중고급 애들이 먹고 몸집에 있습니다. 이 책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구매가능하십니다. 이 노래는 악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애절하고 내가 느낌있게 불러야 되는 굉장히 힘든 노래예요. 굉장히 악보는 쉬운데 굉장히 초등학생들 같이 딱딱하게 부르면 굉장히 쉬운 노래입니다. 흐름이 없죠. 흐름이 없죠. 우리 노래 알죠.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가슴 깊이 바고 드는데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에 스쳐가는 바람소리뿐 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앞에 꾸밈음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는 어디 있구나 라는 거를 체크하고 내가 숨을 어디서 쉬어야 되는구나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박자가 저기 점 점 2분음표 같은 경우는 박자를 꽉꽉꽉 채워주셔야 돼요. 꽉꽉꽉 안 채워주시면 노래가 좀 비기 때문에 비브라토도 꽉꽉 채워주시고 그래서 요기곡에서는 비브라토를 꽉꽉 채워주는 이런 연습이 되지 않을까 중고급에서 단지 꾸밈음이나 애드립이 많이 들어갔다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비브라토를 내가 꽉꽉 잘 채워서 할 수 있는가 이런 연습하는 곡에도 굉장히 좋은 노래고 제가 한번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뚜랑이 울음소리에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귀뚜랑이 울음소리에 귀뚜랑이 울음소리에 귀뚜랑이 울음소리에 귀뚜랑이 울음소리에 귀뚜랑이 울음소리에 꽉꽉 채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람결에 보일 것 같아 그의 모습 기다렸지만 남기고 간 뒷문을 내야 되는 것만 흐려버렸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밈은 비브라토 정확하게 체크해서 꽉꽉 숨 많이 쉬고 꽉꽉 사상인 줄은 알았지만 여기 보면 비브라토 와아악 났지 따라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줘야 돼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네크레셈로 하고 제가 조금 더 오버해볼게요. 사랑인 줄은 알았지만 이제서 알았어요 할 때 쫙 올라갔다가 쫙 하고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늘어보여야 돼요. 이렇게요. 또 다른луч이면 알았지만 진짜 잘 feels 배울 것 같아요. 사랑인 줄은 알았는데 제일 좋은 걸 할 때 사랑인 줄은 알았어요. 나는 저녁을 보관하는 건 그리고 다시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프게, 해저하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멜로디가 똑같은 멜로디가 많죠 랄라 도 도 시 시 할 때 랄라 투 투 하지 말고 후 두 후 두 첫 소리는 그냥 호흡 내주시고 두번째 세컨에 텅킹을 넣어주시는 게 좀 부드러워요 투가 아니에요 알지겠죠? 텅킹을 한번 물어볼게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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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는 그 옆에 종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고 저희 네이버 밴드에 색소폰 학교라는 저희 밴드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색소폰에 대한 다양한 교육 정보들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